최근 코로나19 발생 규모가 지난 겨울 유행 정점 대비 60%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역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19 발생 규모가 작년 여름 유행 정점 대비 약 35%, 겨울철 유행 정점 대비 60% 규모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시점은 국내외 유행과 방역 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여부 등은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